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탑 10들면 구상 개수대로 3천 간다! 1대2는 2배! 기회는 3판! 으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융! 으음- 아니! 저것은 공 처리! talvez sincere A 할인 형님 사실 이번판이란게 다음판를 말하는거예요 다음판부터요 자 미션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 형님! 근데 드랍된 것만이에요. 시체도 포함이에요. 아직 한여름이 가기엔 너무 이루고 음... 지금... 미안하다. 너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숨어 있었다. 날 원망하지 마라. 뭐야? 방금 뭐냐? 이 불 효과는? 나 초등학교 때... 에어컨 공사하기 전에... 에어컨 공사하기 전에... 에어컨 공사하기ёз 띠용 앗 따가 이씨 몇각이냐 이건 진짜 와 몇명이야 토당체가 아 몇명이야 진짜 아이씨 제발 나이스 넌 내 눈치를 봤을 때 장전하면 안됐다 나는 굳이 고생할 필요 없어 왜? 저놈이 여기 파밍하고 나오는거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뭐 알아서 나올겁니다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쓰면 돼요 홍천에 웬만한 레전드는 거의 다 표지에서 나왔지 두명이 있네 홍천님 지금 소감 한말씀 키키하시죠 소감이요? 야 한명 더있어 심 Ильитinger 상 췄서 상 Fairy 아! 계속해요 형님? 헤헤 미션 성공하는 김에 1등도 하자 그럼요! 그러면 두둑하게 가져가겠습니다 형님 털레티노 형치 어딘데요? 나 안에서 브론즈야 으악 어머 털레티노 콩촌이 폐작 너무였다 제가 폐작을 했겠습니까 형님? 형님 같으면 제가 폐작할 너무로 보입니까? 제가 양악이나 하는 쓰레기로 보입니까 형님? 베르닐이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저는 절대 양악하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 잠깐만 채팅 저거 뭐야 필터됐어 어 뭐야 여기 차있어 여기 여기 차있어! 물론 형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내 생각이고 아 여기 살 수도 같은데? 하얀 자 도와준렆 하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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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썩 섹스다 이 새끼야잇 아 아 아 아 밑에 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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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 곱하기 3 곱하기 2는 7만 8천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bye.